이탈리아 식당인데요? 네 그게 이탈리아 밀라나 센터가 중심지지요 거기 필지 필지 비가 피해체레 바스러운줄노 시 맘마 미아 아름답다 아름답다 진짜 잘생겼어 스탄프롤 맘마 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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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다시 꺼내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요리를 배웠다고요? 네 우피치 음 그랬구나 근데 우피치는 밀라노가 아니라 펜치에 있는데 부짜르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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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재료가 모두 소진이 돼서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저쪽 영업은식을 이용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떡볶이 최고의 맛집입니다 맘마 미아 맘마 미아 맘마 미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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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기가 토한 이유식에 뭐랄까 어 와인과 육수를 섞은 맛이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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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을 인사들 워비한 오비지널 시틸리아식 와인사티 겨스토 Rather feature and Ñ 하 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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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마마미야 바빠요? 뭐 자신 있음께 맛있어 미치겠죠? 또 뭐요? 아니 왜요? 바로 놀고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자가격리 중 전혀 풍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구경 잘했어요 피자 모양을 한 쓰레기 마마미야 셰프님의 피자를 먹고 형양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파스타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죠 진짜 맛있었죠? 이탈리안 이탈리안 근데 그 정말 월급이나 식사 제공 같은 건 안 해도 예예예 잘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 스승님만 계시면 됩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? 마마미야 제 제자입니다 저에 대한 리스펙이 아주 강한 제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제자 마마미야 소리도 라별 그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